무지카와 이탈리아나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Part A, Part A1, Part B 있습니다. 각 32카운트 집입니다. 먼저 Part A 섹션 1 왼쪽 섹션 2 Floor, Wraak, Floor Mambo, Back Wraak, Back Mambo. 섹션 3 Side Mambo, Cort On To Right, Side Mambo, Floor Mambo, Back Mambo 섹션 4 Cort On To Right 하면서 Cross Side, Cross Shuffle 먼저 Cross Side, Cross Shuffle What April counts? Part A1, 섹션 1,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망보, 왼쪽,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망보,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섹션 3, 섹션 4는 Part A와 동일합니다. 자, Part B, 섹션 1, 롱사이드, 드랙, 투게더, 터치, 사이드, 포인트, 왼쪽, 롱사이드, 드랙, 오른쪽으로 스윕, 섹션 2, 크로스, 밟아오면서 스윕을, 크로스, 밟아오면서 스윕을, 티보트, 하프턴, 레프트, 하프턴, 백, 비하이드, 사이드, 포인트, 섹션 2, 크로스, 스윕, 크로스, 스윕, 피보트, 하프턴, 백, 백, 섹션 4, 볼프레스, 발 앞부분 눌러주시고, 백, 볼프레스, 백, 볼프레스, 오른쪽 힙, 롤링, 오른발, 백, 왼발, 백, 오른발, 스톰프, 1카운트, 홀드, Part B, full count. Part B, full count. Part B, full count. Count 1, 2, 3, 4, 5, 6, 7, 8.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